발짝 핀 난꽃 구경해보실래요? 오늘은 동촌에 있는 하외단지에 왔답니다. 이렇게 예쁜 난이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음 너무나 예뻐요. 이 빨 붉은색으로 물든 이 예쁜 꽃들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정말 예쁩니다. 노랭이도 있고요. 음 예뻐요. 분홍꽃도 있답니다. 음 정말 정말 예쁩니다. 붉은꽃, 분홍꽃, 또 노란난꽃이 여름에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아우 정말 예쁘죠? 아우 예쁘다. 아우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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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쉬룡은 아이쉬룡은 아이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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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예쁩니다 성쿵 아이쉬룡 바깥은 겨울로 접어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푸르름이 가득 차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이곳은 살아서 생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답니다. 금귤이에요. 가분에 금귤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답니다. 금귤이예요. 얘는 하초꽃일까요? 하초고추? 하초고추 맞을까? 빨간 고추가 이렇게 있네요. 이곳은 이름이 뭘까요? 입힐까요? 꽃일까요? 분홍이 연분홍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네요. 예뻐요. 정말 예쁘답니다. 정말 예쁘답니다. 이곳은 공이 이곳은 뱅 인간 인간 지구 이곳은 인간 인간 지구 아이안 화분과 분홍색 꽃,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유, 예쁩니다. 아이안 화분과 분홍색 꽃,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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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 화분과 분홍색 꽃,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